보인다고 외치면 돼 주차 보았던 게 눈 속에 비친 내가 어쩌면 이렇게 좋아해 보인 걸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왜 이런 기절에 버린 걸까 내 마음은 어떤가 시작뿐인 내 인생에 어쩔 일이 없던 것도 불가 향해지자고 향해지자고 지도해 보지 말자고 맘만 보고 달려가자고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만신 잊혀지면 안 된다는 만신 소중한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따뜻한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도 행복이거든요 202 KBS 연중기획 기억을 기록하다 저는 토마스의 집 원장 김종국 신부입니다 토마스의 집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한 끼를 사랑의 밥을 먹는 곳으로 30년 동안의 조건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랭